톤이랑 눈빛이 중요한 거야. 센스 있게 말했을 것 같아. 해봐봐. 대사가 중요하지 않아? 어? 뭐 마실래요, 오늘? 저요? 아리수요. 아이와, 아이스 아리수. 이런 거 아니야, 이런 거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? 위로? 위로? 위로, 위로, 위로. 위로, 위로, 위로. 위로, 위로, 위로. 메뉴는 카페라떼야. 그냥 해봐봐야 돼. 뭘 하고 있어야 돼, 하고 있는데. 너 불러야지. 은우야, 은우 뭐 마실래? 카페라떼요. 은우는 뭐 마실래? 카페라떼요. 그게 뭐야? 침 흘렸어? 형 왜 잘생겨난 걸 하라고 했네, 이래. 턱이 얇아보이니까 풀린 거 같아. 이게 입을, 왜냐면. 멋있어, 멋있어. 상민이 형이 하라는 거 하나 할게요. 자, 불러오세요. 은우야, 뭐 마실래? 위스키 브랜디 블루. 블라우 피자 팔레타인데 까마모리 까마모리 까마모리. 오, 이거 뭐야? 이거 모르지, 이 노래. 신혜차야. 오, 우리 신혜차야. 재즈 카페라를. 은우가 해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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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얼마나 재밌는 건데. 너희한테 돈이 안 낳을 것 같은데? 야,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. 귀엽게 했을 것 같아, 그냥. 자, 나 해줘. 은우야, 뭐 마실래? 카페라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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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다시 한 번 해줘. 좀 안무를 하고 가수니까. 은우야, 은우야 뭐 마실래? 카페라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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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게 하고 싶은가. 신혜차 형이 갈 때 됐거든요.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거야. 가까이 와서 얘기했어? 그냥 이렇게 다 모여 앉아있는 상태였어. 그래서 뭐 카라멜 마케어 또. 대박. 은우 뭐 마실래? 카페라떼. 카페라떼. 뭐 그런 거래? 그런 거래? 누나, 누나, 누나. 호동이, 호동이. 은우 뭐 마실래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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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정답. 은우가 엉덩이가 크니까 이런 거 아냐? 엉덩이랬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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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로 립쓰고 카페라떼. 정답!